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쓰기 2파트 부분을 한번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영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장문의 궁극적인 시작이죠. 저에게 5급, 6급에서 심층적으로 장문을 하기에 앞서서 4급에서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긴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6급을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것이 HSK 4급 때부터 조금 기초, 초급 단계 때부터 하나하나 잘 닦아 놔야지 많이 급수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4급에서부터 문장 하나하나를 고민해서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5급이랑 6급까지 또 긴 장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쓰기 파트는 조금 쓰기 이 부분에 그 장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자주 출제되는 형식 그리고 실전 문제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건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었고 내 머릿속에도 포인트 오늘 포인트가 뭐였고 형식은 어땠었고 아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했었구나라는 것들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들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목표 그래서 제가 매번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수업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패턴으로 머릿속에 남아두시라는 얘기라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 이 부분의 핵심 전략 포인트 넘어갈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품사들 중에 하나가 동사이기는 해요. 그래서 동사는 제가 지난번 쓰기 대비 특강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와 거의 버금가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중요한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형용사의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품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형용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지. 사실 단어가 의미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문장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 단어의 성질 그리고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문 파트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용사는 그녀가 아름답다. 이 음식은 맛있다. 해서 이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들. 그 대상을 설명해 주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하죠. 보통은 수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헌준 페이창 비자어 보 플러스 형용사라고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보통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어느 경우 하신 거 맞냐면 정도보사와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그리고 비교적이라는 건 어? 좀 더운 편이야? 아니면 추운 편이야? 뭐 뭐 하는 편이야? 어?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아 할 때 비자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형용사가 그렇다 라고도 하지만 아니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더워. 그쵸? 안 추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포도 사용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아 이게 제시되어 있는 단어가 형용사야. 그럼 난 그냥 오어 아니면 어떤 주어. 이게 형용사가 사람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넣으시면 되고요. 주어로. 그리고 사물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 사물을 넣으셔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기본 틀. 모든 품사든지 간에 항상 장문을 하기 위해선 기본 틀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용사는 그래서 수러나 관용어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수러로 사용되는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를 쓰고 뒤에 설명하는 걸로 수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주어가 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용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거면 주어로 사람을 전해놓으시면 되고요. 넝깐이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라는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타헌 넝깐만 써도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어요. 문장을 길게 써도 아 이게 무슨 품사인지 모르고 얘가 형용사 자리에 이걸 넣지 않았네.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런데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아 형용사를 아는구나. 형용사가 수러로 쓰일 수 있고 정도 부사랑 같이 오는구나. 라는 걸 이 학생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 점수를 좋게 받는 거죠. 자 관용어로 사용된다는 건 관용어가 뭐냐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 이 음식을 수식해 주는 맛있는 이제 관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더로 동반돼서 옵니다. 그래서我的老师是很能感的人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더와 함께 결합을 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용어 이게 두 가지 패턴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복잡하면 그냥 수러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어수로 목적어를 잘 갖춰서 문장을 써놓은 상태에서 형용사를 관용어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선생님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 실질적으로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설명을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맛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뭐 매운 얘기가 나오건 쓰건 달건 간에 자 이게 맛에 대한 표현이다. 그럼 무조건 주어를 음식이나 먹는 걸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 수차에 더 웨이 다우 타이 쿨러 보시면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모범 답안은요. 아 그냥 구는 형용사니까 타이 슘무슘물러랑 같이 왔구나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 채소의 맛은 굉장히 쓴대? 라고 해서 아 물론 형용사가 포인트니까 형용사가 아까 헌준 페이창이랑 같이 오니까 타이 슘무슘물러라는 정도 모사랑도 같이 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문은 내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단어가 나와도 뭐라도 쓰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볼 때 저거 수차에 아 채소가 수차이구나. 그쵸? 이것의 웨이 다우 사실상 수차에도 중요하지만 웨이 다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식의 맛, 이것의 맛은 그냥 맛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매우 쓰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이 문장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워보낭츠 관용으로 쓰였을 때 구덜둥시 나 못 먹어. 뭘 못 먹어요? 쓴 음식은 나는 못 먹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문장이 같은 구여도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이게 구가 나오건 뭐 디엔이나 알라나 다른 것들이 나오건 간에 이 문장 그대로 쓰고 단어만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 97번 갑니다. 자어.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부스가 입구자입니다. 입구자면 보통은 소리와 관련된 단어일 수 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시면 너무 시끄럽다. 매우 시끄럽다라고 형용사는 이제 그렇게 쓰면 되는데 무엇이 시끄러운지 사실 제가 5급이나 6급이나 가르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장문을 할 때에는 주어, 수로, 목적어, 기본 틀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매번 설명을 드려요. 자꾸 제가 아 그래 시끄러우면 무엇이 시끄러운지 주어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뭐 그으셩, 노랫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쵸? 뭐 TV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추으셩 하면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왜 렌무주, 난 참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렌무주 라는 표현도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비에, 좌어, 너무 시끄럽게 하지마. 아, 명령문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명령문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에라는 표현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콰이, 슈물, 슈물, 러 하면 곧 뭐뭐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수업 할 거야. 이제 시끄럽게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 이 문장도 지금 잠깐 멈춰놓고 아, 그래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참을 수 없어. 라는 표현. 고수업이 시작하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라는 표현. 아,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야겠다. 자, PBT로. 그러니까 필기시험으로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씩 꼭 직접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IBT로 응시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어, 피닝이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자, 이름절 형용사를 제가 구부란 자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롯해서 이름절 형용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공통점 느끼셨나요? 쓰다, 시끄럽다, 게으르다, 가난하다.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형용사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단음절은. 그래서 타의 슘슘슘을 럭.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표현들인 거죠. 자, 워다 지에 지에가 흔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소할 수 있어요. 사급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 시, 항상, 당사의 주황샹,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 이런 표현들. 사실 문장을 쓰려면 나중에 이제 조금 조금 더 긴 문장을 쓰려면 평상시에 이런 문장들 많이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종. 형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헌이나 타의 슘슘슘을 넘어 비에까지도 쓰는 경우까지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어렸을 때에라는 거. 워시아오더슈호 문장이 좀 길어지죠. 집이 그냥 가난했어보단 앞에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죠.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어머님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헌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두고 가지만 다른 문장 형태들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98번과 99번은 이음절 형용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침송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볼 건데요. 이게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좀 홀가분하고 편한 걸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주어가 일이나 공부를 얘기한다면 어, 요새 좀 여유로워.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바쁘게 수업이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소 여유가 있게 조금은 느슨하게 진행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의진 두 가지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주어인 경우 그리고 일이나 학습이 주어인 경우 둘 다 칭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워 더 공주어가 헌 칭송해. 요새 나에게 굉장히 여유 있어. 별로 힘든 거 없어. 여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치모 카오 시지에 숙러. 기말고사가 끝났어. 워 간더. 워 헌 칭송해도 되고요. 워 간더. 내가 느끼게 형용사는 느껴지는 것들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쓰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깐더한 칭송 이렇게 가는 거죠.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나는 아,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 시험이 끝나서 기분 좋고 문장을 쓰실 때 항상 인과관계나 뭐 때문에 뭐가 어땠을 텐데 아, 이 원인이 있었을 결과가 있었을 텐데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문장이 좀 더 짜임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르나오는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번화가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르나오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죠. 뭐가 르나오한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거리나 사람이 르나오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쯔지야바 요구어디엔. 그래, 백화점이, 상점이, 쇼핑센터가 이렇게 종슈. 한 번 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종슈라는 건 늘상이라는 부사죠. 르나오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관영어로 조금 더 고급 표현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르나오다 띠, 펑 해서 시끌벅적한 곳은 딱 살려놓고 오, 어, 한, 시, 환. 난 매우 좋아해. 뭘 좋아해? 여기 가는 걸 좋아해. 시환이라는 농사는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조금 나, 아, 너무 짧게 앞서 예문으로 드렸던 타헌넘깐처럼 막 네 글자밖에 안 돼. 너무 부실해 보여.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상 정확하게 쓰임대로 썼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이기는 하나 내가 이제 앞으로 뭐 5급이나 6급에서도 장문을 해야 하니까 좀 확장을 시켜보겠다 하시면 시환이라는 동사는 뒤에 이제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뭐 하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문장이 좀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원, 시, 환, 취. 가는 걸 좋아해. 헐르나오다 띠, 펑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아두면 유용한 이음절 혁명서 봅니다. 드이랑 우, 냐오는 비교적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어휘 뜻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단어죠. 그래서 드이 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온 적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기양양하다. 내가 기세등등하고 드기양양한 걸 이야기하죠. 타허드라한다. 전공하면 사급에서 구사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뭐 독해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이 정도의 문장도 구사가 가능하죠. 소이 드이, 헌드이 해도 되는데 그 질러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초나 초급 중국어 때 배웁니다. 헌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앞에 쓰이지만 질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쓰여요. 보로. 그래서 너의 펴량 질러 이렇게 쓰잖아요. 너의 질러도 한 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려우는 심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심심할 때는 해서 또 시허우를 한 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우려우다 시허우가 장창 다 빙팡초 나 심심하면 얘는 우려우라는 단어가 제시가 안 돼도 사실상 핑팡초가 나오면 심심할 때 우려우다 시허우를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두루두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단음절 형용사 그리고 이음절 형용사를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고정표현으로 기억해야 할 형용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걸로는 그냥 아 그래 편하게 쓰면 되지 않는데 이 형용사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써야지 이 형용사를 사용할 땐 이걸 써야지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부도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 그건 별 다를 게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저것과 별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반드시 복수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흐어 B로 가던가 그래서 저시에 똥시다 양즈 만약에 차부도어 형용사라서 그냥 쓰고 앞에 주어를 단수로 쓰셨으면 감정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부도어 자체가 비슷비슷하다는 건 두 개 이상의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우치엔은 단순히 내가 뭘 느끼거나 주어가 뭘 느끼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형식이 있는 어휘예요. 그래서 쭌바우치엔 어 또이부치에 조금 더 고급 표현인 거죠. 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아 쭌바우치엔을 놓고 랑니지 호덤러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형용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쓰기 파트를 저희가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형용사만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예문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문제 풀고 또 추가적으로 드린 단어들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거기에 딸려있는 예문까지 다 외우시면 정말 시험에서 시험 현장에서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점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